비범 비범 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를 몸짱되는 거라고 지금 올리셨어요 우리 아이디 뽕님이 언제 될까 해주셨나요?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? 몇 프로 진행이 됐나요? 그게 항상 진행 중이지만 먹는 것도 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식단까지 네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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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단이 아니고 그냥. 운동 한만큼 먹어요? 어? 좀.. 아니.. 다시 한 운동하고? 네. 그게 이제 악순환이다 보니까 정말. 김중국이 부릅니다. 제자리 걸음. 계속 이제.. 계속 요요가 됐다가, 맞았다가, 운동해서 좀 만들었다가 계속 제자리 걸음. 아.. 크.. 지금 그러면은 아직 몸을 이제 안 들을 중이고. 네. 열심히 이제.. 아.. 뭐 운동 그러면은 주로 어떤 거 하세요? 어.. 엘스장에 가서? 네. 엘스장에 가서 친구랑 이제 친구가 이제 또 저를 이제 가혹하게 좀 혹사를 시켜줘요. 아.. 친구분이 운동을 좀 하시는군요. 네. 그러면은.. 웨이트도 좀 하시고, 유산소도 하시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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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그러면서 이태원 가서 피맥 하는 거잖아요? 폐양분 피니까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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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운동한 거 다 무선되게 맥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? 하.. 여러분 운동하실 땐, 저희 때. 맥주 드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. 맞습니다. 아니.. 넌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